경상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가 농산부산물 소각행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임차 헬기 6대를 배치해 산불 예방 순찰과 초동 진화를 위한 비상대기를 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 감시원 2162명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을 계도하고 산불 발생 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700여 명이 즉시 현장 출동해 진화할 수 있도록 대기시키는 등 비상연락망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또한 12월 6일까지 시곤을 대상으로 산불 감시원과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실태, 상황실 운영과 산불 진화장비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